김치원 씨를 보내고 오시겠습니다. 타나와 태아라입니다. 아스테료대기에서 왕은종이 타나가 아스테료로 끌어오게 되면서 해족인 태아라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상치 본 때도 운명의 소용품에 빠지게 됩니다. 두 분. 몸을 살짝 풀어서 왼쪽부터 가보시죠. 정면을 가보시고요. 오른쪽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만들어주기에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타나와 태아라 이 두 여성의 서사 어떻게 펼쳐질지 벌써 기대감이 드는데요. 두 분은 의미 투합을 한번 해주시죠. 함께. 네. 좋습니다. 손을 맞춰봤습니다. 운동 연습이 너무 예쁘죠. 두 분 다 오른쪽. 그리고. 몸을 틀어서 왼쪽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타나와 태아라. 두 분 잠취에 다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다시. 포즈를 좋아요. 해주세요. 크로스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멋진 포즈를 다시 만들어주십니다. 자. 이러면 장범버 씨랑 손동기 씨. 뒤쪽에서 준비하세요. 포즈를. 심지어. 심지어. 어. 자. 너무 잘해보셔요. 자.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은성과 타문입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성입니다. 타문에 가장 강력한 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두 사람 굉장히 긴장감이 넘칠 것 같은데요.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굉장히 두 분이 사이소인건 알지만. 이 무대에 대해서는 좀 긴장감 넘치는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긴장감이 넘치시고요. 몸을 살짝 틀어서. 네. 저 오른쪽도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긴장감 넘치는. 아. 정면 혹시 높이 보이십니까? 자. 몸을 틀어서 왼쪽 봐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손 좀 깨시 높이 보이십니까? 두 분. 마지막으로 타문. 두 분의 호흡을 보여줄 수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4분. 하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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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왼쪽도 따위로 봐주시고요. 아. 두 분의 호흡 여러분 믿어으시지 않습니다. 자.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김지원씨랑 김홍빈씨를 다시 기대해놓으시겠습니다. 자, 아싸이 단대기를 이끌어가는 네 내용분들을 모두 한 장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손을 잡고 손과 하늘을 덮췌하고 나옵니다. 굉장한 신곡인데요. 네, 좋습니다. 장동관, 송중기, 김지원, 김홍빈씨 함께 서주시고요.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송중기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가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김홍빈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계신데 그냥 기분이 좋네요.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 자, 마지막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싸이 단대를 외치겠습니다. 아싸이 단대기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포트파이팅 사는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대기석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저희 무대 세팅하고 내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어느 때부터 지우고 포트파이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